자 안녕하세요. AP2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현재 시각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1시 2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구요. 종목은 LG전자 코드번호 066570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조정 속에서도 LG전자는 상승의 흐름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역시나 이제 오울선이 이탈하지 않았고 외국인들의 매수와 기관들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가 있는 종목 시장을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 이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월달부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또 매수를 이렇게 들어왔었던 부분이고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추세를 그렸던 거죠. 그러다가 지난번에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한번 시세가 폭발했던 모습들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 상승을 계속해서 잘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딱히 2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뭐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부분도 있겠지만 역시나 이 종목을 끌어올렸을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겠죠.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수급이 뒷받침이 안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던 간에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외국인들의 수급에 이탈이 없다면 이 전반적인 추세 이렇게 그동안에 이어왔었던 이런 추세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외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이 상승을 이끌었던 외인들이 만약에 매도를 하고 터져나간다면 이게 추세가 훼손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도 외인들이 매수거든요. 기관들도 매수인 상황에서 당장에 여기 이걸 깨고 내려간다는 건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다만 주가가 그동안에 이렇게 상승 추세를 잘 이어오던 주가가 지난번에 거래량을 한번 빵 터뜨리면서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일선을 지속적으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일선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원래 LG전자같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경우를 보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기본 종목을 볼 때 이렇게 추세적으로 가는 종목은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주가의 기울기가 가파라지면 이때는 실적이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오일선 타고 가면서 어차피 수급으로 가는 거니까 누가 좋다 좋다 해서 사고 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전략 자체가 오일선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오일선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오일선을 기본적으로 주가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 흐름을 유지되는 선에서는 계속 보유를 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사실 주가의 고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가 고점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꺾이는 구간에서는 좀 줄일 수는 있겠죠. 현금 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 고점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종목이 오일선을 쭉 타고 가다 오일선이 꺾이면 기본적으로는 일단 매도 전략이죠. 오일선이 종가상으로 이탈이 되면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해놓고 가는 거고 그러다가 만약에 추가 상승이 추가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고 다음날 회복이 다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됐든 다시 오일선을 회복하면 재매수를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이 조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지금 오일선을 타고 계속 가고 있는데 7만원에서 지금 9만원대까지 2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거의 30%예요. 30% 올라간 시점에서 언젠가는 결국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시장 영향이든 종목의 영향이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나왔을 때 아무래도 가격적인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일선이 이탈하면 일단은 현금 확보. 이게 기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기울기가 가파라졌을 때 단기적 대응은 오일선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스윙 또는 이제 단가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가격을 좀 싸게 들고 있을 때에는 이렇게 보통은 추세 대응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런 추세 흐름이 깨지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인들의 매도가 없고 이 추세가 크게 훼손되기 전까지는 이 흐름을 추종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가 꼭지일 수도 있고 더 위에가 꼭지일 수도 있는데 어디인지는 몰라요. 근데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고 추세를 타는 분들은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고 적어도 어깨 정도에서는 팔 수 있겠죠. 이 흐름을 탄다면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추세를 타면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아가시면 되고 단기적인 대응에서는 역시나 이제 오일선이 이탈하는 시점이 오일선 이탈에서 종가가 형성되는 시점이 단기 매도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일선 재배 회복을 할 때 단기 매수 자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저점대비 한 2배 이상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이 흐름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일선도 살아있고 지금 추세 오늘같이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외인들 기관들의 매수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일선 이탈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한번 이 흐름 단기 상승 흐름들을 꾸준히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오일선이 종가상으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LG전자는 단기적으로 보유의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추세를 대응하시면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이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도 잘 체크해 보시는데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LG전자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웹사이트가 보여집니다. 여기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주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 국내외에 대한 실시간 시왕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미증시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슈들 계속해서 이렇게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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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